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. 하고싶어. 미국장에 투자했던 주식. 인플레이션. 대체불가 토큰. 여기 누나방 아니에요? 맞아요. 다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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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요. 어디 가? 잠깐만. 그거 내 거잖아. 아니 도대체 다 해보래. 내가 완전 다 해보랬어 누나들 자기 거 저렇게 건드리는 거 제일 싫어하군 싫죠 그리고 그 목걸이도 내 거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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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누나 목걸이도? 내가 아침에 채워줬어 모르고 그래 이거 주고 이거 내가 가지고 응? 아 이거 엄마가 나 잘 가진 거잖아 뭔데? 뭔데 그래? 뭔데 그래? 나 봐봐 뭔데 그래 뭔데요? 아 목걸이 엄마가 태욱이고 사줄게요 엄마가 태욱이고 사줄게요 지금 당장 사줘 알았나요? 저러면 언니 열받을 거 같은데 그치 저러면 뒤에서 또 때려요 엄마 나가자마자 문 잠그고 때린다니까 동생만 하니까 그래 맞아 내가 육아법을 조금 손을 봐야 되겠어 가끔 태욱이가 때리거나 뭐 제 거 가져가서 불어트리면은 엄마가 6살 애랑 싸워봤자 뭐 하냐고 막 그러는데 저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 저도 그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일단 다은이가 나이가 많으니까 네가 좀 참아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은이 보면 저는 항상 좀 짠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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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